할루야 오늘 2024년 5월 26일 분명한 날짜에 우리 성지교회 교육관 입당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 이 복음관은 감사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아직 기억도 못하고 전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또 이러한 복음관은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후대에게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문장을 쭉 만들었는데 제가 읽는 것보다는 나 후대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함주호 집사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함주호 집사님은 이 건물이 있을 때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이 세대의 기억으로 남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낭독하지 않고 내 했던 요약을 우리 함주호 집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70년 뒤에 함주호 집사님이 또 한 80대고 이렇게 하고 나는 없고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내 옆에 같이 서 있을 테니까 70년 뒤면 제가 크게 하세요 70년 뒤면 제가 120살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성지교회 교육관 입당 감사 예배에 헌당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합니다 히스토리의 히드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진행형 서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누구든 자사전을 써서 남길 수 있듯이 우리 성지교회도 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기록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육관 입당 예배를 생각할 때 출애굽기와 요호수아를 잃는 듯 했습니다 모세의 영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자리를 옮겨 다닐 때마다 장막에 하나님의 벗개를 모셨습니다 40년 만에 모세의 지휘권을 요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12개의 바이또를 세우라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알리는 기념비가 될까라 했습니다 성지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앞장서시고 당의원이 그리고 남녀노소 성도들이 따르는 여정과도 흡사합니다 오늘 성지교회에 두 번째 몰입들을 새겨 넣게 됐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그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한 귀퉁이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부로 성지교회의 머릿돌 두 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만 헌당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감사 예비를 드렸는지 되돌아 봤습니다 지금 이 성지교회가 여러분의 집인 것처럼 1951년 내 나이 13살 때부터 2024년 현재 86살까지 73년간 성지교회에는 내 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12개의 바이또를 비석을 기념으로 세우게 한 것처럼 2024년도에 어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헌금을 해서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놓고 교육관을 짓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노라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와 여기 동속한 청소년들이 70년 뒤에 성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과거 70년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한창일 때 피난인민을 중심으로 가정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곧 이어서 텐트교회를 세우고 대남교회라 이름했고 2년 뒤 1953년쯤 판자 나무집을 짓고 처음 헌당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철부지 15살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휴전될 즈음 1954년에 어른들 한 무리가 헌당식 감사 예배 없이 대응교회란 이름으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결국 가난한 두 형제교회가 다시 합치면서 거룩할 성 뜻지의 성지교회라는 이름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76년도에 현존하는 벽돌집 교회를 짓고 머리띠를 새겨 넣었고 또 그 후에 현재 강대상 부분에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관 입당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오래지만 손님 임성준 장로님이 거액 장학금을 장학금을 헌금 쾌척하신 것이 성지교회 장학제도의 시드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나마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헌당 혹은 입당이라 이름하지 않더라도 헌당의 의미는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도 성전이요 광야 장막 성소도 성전 탱트이든 판자집이든 하나님을 모신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성지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1990년대에 인도의 벵갈로의 세 교회에서 헌당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개세만의 성지교회 실로함 성지교회 베델 성지교회 2024년 5월 26일 성지교회 교육당 교육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지교회 헌당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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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